한국의 주요 5개 대형병원의 의사 3명 중 1명은 전공입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6.2%로 빅5병원 중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최대 20%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의료현장에서 수련생 신분인 전공인은 동시에 의사 업무까지 과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한 과로, 헌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공의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36시간인 최대 연속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전공의법 도입으로 한 차례 단축됐지만 최대 28시간인 미국과 일본, 13시간인 영국, 유럽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저도 그저께 당직을 쓰고 하루 종일 근무하고 그다음에 중환자실 ICU ER 당직 쓰면서 밤새고 아침에 다시 외래를 보니까 36시간 근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외래를 보면서 이게 정말 환자들을 내가 제대로 뚜렷한 정신으로 보는 것인가 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병원 간 근무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공의 한 명당 적정 환자 수를 제시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 수련 시간보다 질이 더 중요한 만큼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은 수련 시간, 수련의 양이 이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사실 수련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이 역량 강화에는 더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의견을 주는 걸로 확인을 했을 때 결국에는 수련의 질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최대 연속 근무 시간, 주당 최대 근무 시간 단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비용 지급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구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